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바로 네이버나우에 저희 식구들이랑 다 같이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비하인드는 right now. 안녕하세요. 센터로 오시겠습니다. 큰형님, 큰형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친한 거 보여줘요, 빨리. 친한 거 어떻게 보여주지? 보여줘요, 빨리. 표정으로. 저희 영어로도 대화해요. 그렇지, 또 영어 잘하니까. 그래요? 모르지. 예스. 예스. 마이 잉글리시티처럼. 마독스. 아 너 뭔데? 아 뭔데? 어디냐? 왜 부산이냐? 잠시만요? 놀러 갔어요. 우연히 부산이라는데 저는 가족여행으로 갔던 거 같아요. 왜? 꼭 가야겠어요. 가. 저희 오신분이어서 이제 수능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아 이따 봐, 11시부터. 자 이렇게 오늘 저희 마중의 마독스 홍콩 중의 첫 프로그램. 야간 작업실. 끝났습니다. 네, 저희 그 적재님과 그리고 황현님과 드니 형이랑 다 같이 함께 했는데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라이트데이보다 혹시 궁금하시면 다시 보시면 되니까? 다시 보기. 네, 고마워요. 고생했습니다. 네, 또 만나요 우리. 안녕.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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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ieurs. 바이러스님. 바이. 방 financing. OO. 바이. 바이. 시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옷을 들고도 수십 번을 더 내렸고 그림 그려놓고 수백 번을 난 더 지웠어 색을 칠하다가 또 수천번을 더 칠했고 널 마음속으로 수만 번을 더 날렸어 어디요? 리더리더 가게야? 병을 빼고 너무 힘들어 롤 케이크 이젠 이젠 이런데 바이크 타지 미세메라 미세메라 박스 위에서 모인트 할게 위에서 모인트 할게 혹시 마이크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도 주셨으면 제 입 콘텐츠 가사 에서 네 이거 전원을 모르는 거야? 전원의 모니터 다시 한번만 할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자연스럽게 그러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야, 앞으로 나가주는 거야? 뽀뽀하겠어. 거기 돌려. 하나, 둘, 셋. 라스트, 하나, 둘, 셋. 둘, 셋. 아, 이제 리허설 끝났지. 네, 이제 독샘은 리허설 끝났고 저는 아악! 아악! 이렇게 전에 와서 사전 녹화를 했죠. 어쨌든 이제 그럼 리딩하고 바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리딩을 하고 형 마음에 드는 걸 좀 알려줘요. 이걸 날까? 그래? 예스. 오케이. 또 홍준이 무대는 다시 보기로 분명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지켜봐주세요. 어휴, 힘들어. 빨리 찍고서 마무리를 해요. 이게 다 생방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생방이에요. 아, 와우야. 자오 씨 애써 먹는 건 아닌데? 그날 먹었어. 그날? 그거 먹고? 우리 먹었어. 샌드위치 먹고? 어. 뭐 먹었어? 생각해봐. 저 제가 너무 무서워요. 샌드위치 먹고, 뭐 먹고? 우와, 부름 짱 이뻐시구나. 오! 아, 맞아, 부름 진짜. 그럼 내가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려워요? 마음이 편하구만요. 라이브를 또 끝내 놓으니까. 아우! 열심히 해봐야죠. 여러분 굿나잇!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오늘 씩스테일의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죠?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약간 시작하기 전에 살짝 긴장했는데 막상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이버 나오의 여성. 두 번째 마중이의 스케줄. 다음 스케줄은 어디서 보게 될지? 마중이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던 거죠. 그곳에서 만나죠. 하나 둘 셋!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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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